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지금, 지금 이래요 앞에 밀어, 앞에 밀어 밀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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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밀어 하나 더, 하나 더, 하나 더 탔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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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서 오탄드 많이 챙겨주세요. 나도 얼마 없어요 와이프 랩럭ятся! 조심조선П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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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자, 아롱이 한도! 경을 그냥desc 아, 근데 미사일이... 어차피 같이 들어가야되는 위치여서 잘 들어갔거든요? 둘 다운? 미셀 변제 계속 해주고요 그런데 또 아로케이아미에서 냅두지는 않습니다 알고있나? 어 이거 피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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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티나고 했네 너무 과감하게 진입하는 대응으로 함께하는 대응을 안고 피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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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들어간다 흔히 방법만 해도 괜찮다 킬만을 질렀거든요 아 이거 그래도 뒤쪽에서 프리핑 대고 원희 선수가 잘 만들어 놓은 상황이고 바깥쪽에서는 아 결국에는 주희 선수가 뒤늦게 합류하면서 좀 가결 보면서 이러면 바깥쪽에서 보이는게 단점이거든요 본인도 볼 수 있지만 상대방이 이거 보인다 네 그쵸 이거 위험해요 위험해요 어우 누가 버티면 오히려 가는 도중에 변제받구요 어 이러면 8명 버텼어요 아 벌써 갔네요 네 갔어요 갔어요 4등 마무리 선택을 해야돼 이거는 여기 더 있어봤자 들어가네요 들어가네요 뒤에서 한명은 포탑력화 해줘야됩니다 그런데 아 이제 이거 술탄 이게 웬 술탄인가요 갑자기 자 먼저 움직임 아 이거는 이게 어? 어? 그래서 저렇게 옆에서 옆에서? 자 이러면 감사 다 됐어요 자 제로운이 역시나 에란겔에서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승리를 가져가게 됩니다